제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요즘 예배에 빨리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집회가 몇 개나 될까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느낌에 내가 강사가 맞을까? 혹시 내가 강사가 아닌데 와 있는 건 아닐까? 생각도 하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까? 제 이름은 임은미 선교사인데요 제가 보통 어디 가면 임은미 선교사 케냐 21년 선교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으로 발령받아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CTS, CBS 보신 분이 꽤 많이 있으시죠? 그죠?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그 타이틀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말씀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목이 좀 마음에 들지 않나요? 나는 내가 제목을 정하고도 혼자 이제 감동합니다 이야 제목이 너무 쌈박하다 왜냐하면 이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요 설교 제목을 잘 정해야 그 제목 때문에 기억나는 설교 줄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정할 때 굉장히 시간을 좀 신중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굉장히 짧은 선구인데 내 소유가 아닌 것을 남을 주게 되면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말씀에서 내가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키지 않은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된 건 21년이지만 전임사역 한 것은 아마 27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50살입니다 내가 50살이라고 말한 이유는 있겠죠 그렇게 보이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럼 내가 이 얘기는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렇죠? 27년 동안 풀타임 전임사역을 했는데요 말씀을 많이 증거하면서 세월이 흐르고 세월을 흐르고 돌아보니까 내 소유가 아닌 것을 남들에게 주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것이냐 도둑질이 아니냐 예를 든다 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설교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빌리뽀서 4장 6, 7절 말씀에 의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인들도 기도해야 된다니까 자 그런 다음에 조지 뮬러의 5,000번 기도응답받은 사람 그래서 페이지 얼마예요? 꼭 읽으세요 아 목사님 기도 그런 거 묻지 말라니까 좋은 책을 읽어 읽어 그래서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닌데 어디서 훔쳐왔느냐 성경 말씀에서 훔쳐오고 좋은 책에서 포기한 거죠 이것이 능력이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가르쳐도 내가 산 만큼만 가르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산 만큼 그리고 내 소유는 이것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돈 돈 돈 돈 그러냐면요 돈이 든든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도 노후 대책 돈 돈 돈 돈 돈 돈 너무 돈 돈 돈 돈 하다가 돈 되면서요 그래서 어떤 농담 중에 하나가 어느 남자가 기도한 거 하나님 돈을 주세요 돈 돈 돈 그 다음에 장가 안 가셨어요 여자를 주세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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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구해라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주셔도 됩니다 돈 돈 돈 여자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돈 여자를 주었죠 말 되죠 이렇게 그만큼 돈 돈 우리가 하는 이유가 든든함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돈이 우리에게 든든함을 준다 한다면 하늘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내가 영원토록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즉슨 내가 은혜받은 말씀이 내 소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책 읽으면서 밑줄 빨갛게 그은 그 다음에 니안 칼로로 야광펜으로 그은 그것이 내 소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켜 행한 것은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 행한 것이 많이 있으면 사람이 든든함이 생기기 때문에 환경에서 웬만한 어려움이 생겨도요 좌지우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켜놓은 말씀이 없고 그냥 은혜받은 말씀만 많이 쓰면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좀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되는가 그 다음에 이것이 지키기 어려운가 쉬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체부터가 우르라의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병대에 석유하러 갔어요 갔는데 해병대니까 강사가 왔다고 잠수함을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잠수함이 내려갔는데 잠수함이 그야말로 이 계단이요 완전히 스티브 일자 쫙 내가 어머 어떻게 이런 데를 내려갈까 일단 내려갔어요? 내가 물어봤죠 교관님한테 어떻게 이런 데를 장병들이 왔다 갔다 하냐 그분 하시는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하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익숙해지면 병정들이 무공을 메고 여기를 날아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익숙하기까지구나 익숙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순종이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려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강사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짧게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혹시라도 궁금해지면 집에 가셔서 다음 네이버 찍어보세요 임은미 선구사 그럼 쫙 나와요 저도 제가 궁금하면 가끔 들어가 봐요 요즘 어떻게 지내나 그럼 아 오케이 분명히 오늘 여기 왔으니까 아마 그 다음에는 뜨개 지금 유튜브에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그런데 그 익숙해서 어디 가서 나보고 강사 스스로 소개하라 그래요 스스로 강사님이 혼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 가면 좀 이렇게 당당해 보이는 편이에요 트레이드 마크가 당당 자신감 이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와 떨리지도 않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이러고 있겠어요 그죠 또 하나의 비견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 가면 아 여러 사람들이 나보고 성교사님 너무 당당해 보여서 도대체 못하는 게 뭡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러죠 못하는 거요 많이 있죠 저 죄를 잘 못 짓습니다 이거 환상입니다 죄를 잘 못 짓는다니까요 거짓말? 어우 잘못하죠 사기 처분 적이 없어요 정말 그럼 나보고 특기 특기가 뭡니까 자기 소개할 때 특기 말하잖아요 그죠 특기? 하나님 말씀 순정이 특기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순정이죠 아 이것도 환상이에요 그 다음에 취미 사람에게 감동 주는 게 저의 취미입니다 이래서 식당에서 밥 먹다가 아는 사람 만났다 돈 내고 나갑니다 어 성교사님 돈 감동 먹었어? 내 취미야 꽃 장미꽃 백송이 보내줍니다 생일 때 저 받아본 적 없습니다 받는 그 사람 어 성교사님 장미꽃 백송이 감동 감동 먹었어? 내 취미야 저는 이거를 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랬다고 제가 제 선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제 취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취미 제 취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어디 가면 이렇게 이런 정도의 자기소개를 할 줄 알아야죠 대표기도 할 때 이래잖아요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그 다음에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해요 이게 대표기도 할 레파토리 FM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러한 흐름 안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알고 지은지 모르고 한 번쯤은 대표기도 할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승리하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를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셀러브레이션 축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한 번쯤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여러분의 세대에 여기 계신 분들이 대표기도 하시면 꼭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 레파토리를 가지고 좀 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찌질찌질한 인생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찌질찌질 했다가 능력받아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인데 그래서 자신있게 누가 물어보면 어 나 제일 잘못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습관되면 정말로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진실을 항상 연습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일단 얼굴이 붉어집니다 빠르게 쥐고 다음에 말을 더듬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이러면 옆에서 야 너 거짓말이지 거짓말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있죠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한다 거짓말이 습관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죄된 것들이 습관화가 되면 안 됩니다 순종이 습관화되는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 왜 느껴되냐면 딸이 있는데 제가 애가 10명입니다 놀라시기, 반응하시기 말이 안 나네요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애가 10명입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제가 남편은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재미교포라서 미국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신학교에서 남편이 이제 패션 모델 출신이에요 키가 191 역시 자매님들 반응 빨라요 걷다가 이제 얼굴은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니콜라스 캐치 딱 단반 닮았어요 어, 몸매 초코렛 몸매 세월이 흘러서 초코렛이 녹아서 없어졌어요 멋있는 남자랑 내가 살고 있는데 제 친딸은 하나예요 친딸은 이제 막내딸 하나고 나머지 이제 애들은 다 아프리카 애들이거든요 제가 아프리카 선거사 21년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 우리 막내딸을 참 좋아해요 친딸이니까 근데 우리 딸이 내 생일이 얼마 안 남아요 생일 생일 때 그런 엄마 엄마에게 무엇을 사주면 엄마가 가장 기뻐할까 이 아이의 관심은 뭐냐면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엄마가 좋아할까 근데 내가 마침 그때 스마트폰을 딱 산 거예요 내가 해가지고 야, 수진아 엄마가 스마트폰 이번에 장만한 거 알고 있지 스마트폰에 그 케이스가 필요해요 엄마는 보라색을 좋아해 얘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엄마, 너무 고마워 이 사람들이 2만 원인 것 같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얘가 나가서 보라색 스마트폰 케이스를 사갖고 온 거예요 엄마, 내가 보는 순간에 야,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이해가 하는 말이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 엄마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안 그랬으면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고민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써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며요 사랑하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싶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데 근데 성경 말씀에 쓰여있다니까요 네가 기쁨, 네가 감사로 제사를 지낸 자가 여와를 기쁘게 하고 또 네가 또 뭐 하면 기쁘고 다 쓰여있습니다 이래서 성경 말씀 읽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지겨움이 아니고 나 또 읽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아 뭐라고 쓰여놨을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을 기쁘하실까? 이것도 그렇고 또 학교 공부지면 수능인데요 공부하는 학생이 교수님이 딱 전화 걸어서 야, 너 내가 너에게 정말로 자비를 베풀겠다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는지 알려줄게 이러면 어디를 공부하면 된다고 알려줄게 이러면요 얘 대박입니다 이런 교수님이 어디 있겠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쓰여있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받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다 나와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죠 뭐 환란 걱정받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아는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견뎌낸다거나 말씀을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어디를 공부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는 요거를 보고 이러면 걱정할 때는 이 패스지 보고 네가 두려움이 있을 때는 요 말씀을 보고 다 쓰여있기 때문에 이래서 또 성경 말씀 보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할 수 있다 내가 이거를 또 읽게 되면 내가 또 시험을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러한 거 그리고 은행 구자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땅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땅에 우리가 돈이 좀 쌓이면 기분이 좋겠죠 일단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마다 내 소유라면서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왔어요 아 어느 한 사람 참 꼴 보기 싫어요 그래서 꼭 그냥 말로 세상 말로 씹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비판하고 싶었지만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참았어요 이러는 순간에 하늘나라 그대의 구자에 5천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또 5천 원 올라갔습니다 더 큰 게 좀 단가가 센 게 있겠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1억이 올라가겠습니다 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돈은 자꾸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원수가 또 있잖아 그죠 그러면 만나기 싫거든요 만나기 싫지만 만나는 순간마다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야 오늘도 5천만 원 올라갔다 두 번째 또 5천만 원 올라갔다 볼 때마다 축복기도 했으니까 성경 말씀에 축복기도 하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프락티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이익이 나에게 생긴다 이걸 좀 잘 고려하면요 성경 말씀을 좀 지키는데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나니까 보통 받는 질문이 뭐냐면 선교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겁니다 선교사가 저는 이제 검은 대륙 아프리카 갔잖아요 검은 영어들을 막 사랑해서 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전도를 싫어합니다 전도를 싫어하시는 분들 저를 보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도가 싫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데 안 믿으면 금휼한 마음보다는 한심한 마음이 먼저 막 해가지고 막 금식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속으로 아유 네 팔자다 어떡하겠냐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보통 4시면 일어나서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저는 18년 19년 동안 하루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새벽 4시면 딱 일어나서 무릎을 딱 꿇고 한 장 성경 읽고 큐티 하고 이래서 제가 한 18년 동안 쭉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책 하나 냈는데 최고의 날 최고의 날 가격 안 나네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묵상집인데 아 그냥 쓰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한 달 있는 거 다 뽑아가지고 발채 해갖고 짜집기 책 쓰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 그럼 한 달이 뭐해 뭐 갔다가 책 하나 나오고 그때부터 나보고 나보고 또 와갖고 뭐 간증 쓰라고 해갖고 또 간증 쓰는 것도 뭐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책 아주 쉽습니다 했는데 이게 그 하여튼 나는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보면 하여튼 짜증스러워요 너무 한심스럽고 이래가지고 아 주님 저런 애들은 도대체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걔는 갈 띠로 가고 지옥 나는 천당 갈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 싶어 했겠어요 난 별로 그거 없는데 어느 날 제가 지금 이렇게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 갔는데 저를 데리고 간 언니가 저희 목사님 딸이었어요 저는 모든 예배를 줍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모든 예배를 줍니다 사람은 일관성이 필요해요 수요예배 뭐 주일예배 뭐 새벽예배 이런 집회 다 졸아요 그날도 이제 붕 집회인데 졸았겠죠 일관성을 가지고 졸고 있는데 이제 언니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재미교포니까 저희 미국에는 썩오웨이 별로 없어요 지하철 항상 누가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데리고 집에 데려다 줘야 돼요 그래서 언니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 나도 집에 가야 되는구나 나도 일어났어요 이 언니께서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왔어요 앞이 어디냐면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을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손을 두고 막 무릎 꿇고 쭈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도 내가 잠이 깬 거예요 어 내가 여기 내가 왜 나왔지 선교사 내가 선교사가 왜 되냐고 나는 사람들 전도가 싫 테니까 내가 이제 돌아가려고 내 자리를 내가 나올 자리가 아닌 거예요 돌아가려고 내가 나온 자리를 봤어요 근데 세상에 내 바로 옆자리에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나를 보는 그 눈초리가 저 기특한 청년 저 어린 나이에 벌써 헌신을 너무 갸릭하게 기특하게 장하게 보는데 차마 못 돌아가겠더라고 내 자리로 내가 또 예의가 바른 사람인 거예요 또 그래갖고 잠은 깨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쭈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도 헌신을 한 거예요 헌신을 하고 간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선교사가 되니까 매 그 여름마다 단기 선교팀들이 오더라고요 오목하여 항상 물어본 거지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사님이 되죠 꼭꼭 물어봐요 그럼 내가 얘기를 쫙 해주면서 얘들아 졸면서 한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시야 너희들 맨정신으로 헌신한 거 다 기억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다니엘 여기 이제 그 세일에 기도 오셨는데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졸면서 한 제가 선교사가 됐대니까요 그리고 이 21일 동안 강사를 섭외할 때 아무나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첫 번째 날이 우리 단임 목사님이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또 주일이잖아 그죠 주일이면 월요일보다 더 많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죠 월요일날 나오겠어요 나오겠지만 그죠 하지만 주일은 주일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특히 오늘 뭐 주일 날 예비 안 했으면 밤 예비는 꼭 나와야죠 주님께 도장은 찍으셔야지 그죠 눈도장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나를 이제 둘째 날의 강사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나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나를 둘째 날의 강사 했을까 이러니 졸면서 기도했다니까 제가 서운 기도를 이러한 사람이 오늘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괜찮은 강사를 쓰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맨정신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왜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이래서 기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느 사탄 종교에 들어갔다가 그 이제 구원받았던 어느 한 청년이 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간증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기도가 세 그룹으로 나눠진대요 첫 번째 그룹은 기도를 하나마나 그냥 별로 능력이 없는 기도들이 있대요 마귀들이 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경건한 삶을 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면서 확신이 없는 사람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레벨인 거예요 세 번째는 그야말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함을 함께 갖고 가는 견고한 진을 확 하는 그러한 그런 세 번째 레벨이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두 번째 레벨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들을까 말까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할 때는 확신이 됩니다 들으시리라 시간만 틀리는 것 뿐이다 들으시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 몇 년 동안 사역을 쭉 하면서요 느낀 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다가 깜빡 까먹었다 다음 볼게요 내가 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오늘 다니엘 왔으면 여러분께서 아까 내가 이제 들어오면서 다니엘에 대한 그 안내문을 좀 봤어요 소개한 거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가 어떠한 건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누가 내 남편이 될 것인가 아 내 아내 그걸 떠나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시험을 붙으면 어느 학교로 붙을 것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뜻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를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도 있으시고 하나님의 시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막 알고 믿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인가 이런 건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까 나눠지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프라이어티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막 그래요 제가 우리 딸 얘기했는데 우리 딸이 만약에 내가 그날 딸이 나온 사랑스러운 애가 야 딸 너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엄마 너무 신난다 야 엄마가 거하게 쏜다 밥 먹는다 알았지 너 배고프지 얘가 너무 기쁜 거야 얘가 엄마의 뜻을 알았어요 밥 먹는 것이 엄마의 뜻입니다 좀 이따 내가 근데 너 바지가 없구나 샤핑 가자 너 바지가 필요할 것 같아 얘에게 샤핑 가자 하는 것도 얘를 위함이고 밥 먹으러 가자 하는 것도 딸을 위함입니다 근데 이 딸이 엄마 엄마 그러면 돼 방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밥 먹으러 가자메 밥을 먹으러 가야지 엄마가 뜻을 바꾸면 되냐고 이러면 참 이 또라이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엄마의 뜻을 엄마를 못 헤아리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거 하라면서요 이 뜻인지 알고 행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순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걸 뜻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뜻을 바꾸면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뭐라면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중요한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도요 왜 안 됩니까 막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시간을 정할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받기에 가장 합당한 그 시간에 시간을 정하십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나누는 말씀 가운데 좀 더 심오한 얘기도 있다 한다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게 있다면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하시고 이게 점침법입니다 영어로 보면 good pleasing perfect 그 다음에 괜찮아 괜찮아 어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 이런 선이 있지만 하나님 이거는 어 아주 기뻐요 아주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하나님 이거는 어 perfect 더 이상 말할 것은 없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점침법으로 더 나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하나님이 그냥 어 괜찮아 선한 뜻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건 더더욱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러한 방법이 되겠지만 good pleasing and perfect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한 것을 보는 것도 또 그런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건 어 하나님 감사해요 막 찬양했어요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고 난 다음에 확 막 바뀌어버렸어요 어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good 괜찮아 괜찮아 그러한 선한 뜻이 나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선한 뜻을 넘어난 더 기뻐하시는 뜻이 또 내포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깊이 내려가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둬가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선한 것만 거둬간다고 막 발을 동동 부리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때가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 그것을 내가 지금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지금 그냥 좋은 차원이야 좀만 기다려봐 좀만 기다리면 너가 기뻐하는 차원의 무엇인가 이뤄진다 너 이것도 참으면 좀만 더 기다려 그러면 너가 정말 알리게 된다 온전한 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가서 지금 33분이군요 제가 딱 시간이 10시까지입니다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점 받을 것이요 강사 수은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초점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 지켜진 제 소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유만 나눠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해서 나는 안 지켰는데 아 말씀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허락하셨는데 어떠한 일이 생겼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이름 영광 올려드린다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것 제가 처음에 선교사로 나갈 때 인터뷰를 받았어요 인터뷰의 질문이 뭐냐면 아프리카라는 곳이 위험한 곳인데 가시겠습니까 알겠어요?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인데 가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이 가장 위험하다고 제가 지금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 말을 듣더니 이 답이 너무 싼빡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선교사되기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2분 만에 끝났어요 2분 만에 그간 다음에 제가 아프리카를 갔는데 지금까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안전한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안전하지 않은 안전하지 않은 곳인 게 사실이에요 저희 남편만 해도 권총 강도를 3번이나 만났어요 근데 이게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별로 이렇게 걱정 안 하는 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며요 저는 말씀 순종을 잘해요 그래갖고 걱정 잘 안 해요 딴 거 다 못 지키는데 한 가지라도 좀 지켜야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서 걱정 안 하는데 남편이 어느 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걱정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걱정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너 기대해 주님 돌아오겠습니까 속으로 돌아온다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올 줄 믿고 잤는데 남편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왔는데 남편이 그러는가 강도를 만났는데 막 근데 너무 스릴 만점인 거 그냥 내가 어 그러냐고 너무 너무 캄하게 들으니까 쿨하게 남편이 당신은 어떻게 근데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다는데 이렇게 별로 감격도 없고 내가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감사하지 남편이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밤에 이 그 경찰들이 남편이 그 이렇게 도둑을 만난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이 키랩 납치 당해서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을 찾으려고 다니면서 우리 집까지 왔는가 보죠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 남편이 아까 안 살아왔으면 내가 지금 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남편 보셨습니까 납치 당했네 어떻게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남편을 끼워 여보 여보 너무 고마워 남편이 자다가 여보 나 지금 자야 되거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또 남편이 또 간증해 주더라고요 그거 신기하지? 나는 평강이 능력인 걸 처음 알았어 왜냐하면 이 방아쇠가 이렇게 여기 오면요 쇠냄새가 난대요 쇠 권총이의 쇠냄새 근데 그 쇠냄새가 싹 스치는 그때 평강이 그냥 이만 되는 거예요 평강이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 모슬람이었대요 그 권총 강도가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권총이 들어오고인데도 너 나는 죽으면 천낭 간다 너는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아냐 전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평강은 능력이야 능력 이러더라고 나는 이제 간접적으로 배웠자 평강이 능력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시고 무엇으로부터라도 무엇으로부터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프리카는 사람을 무시하기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보다 좀 덜 배웠고 없고 항상 나에게 뭐 달라고 오고 내가 항상 주는 자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기도를 하러 오셨잖아요 좀 있으면 기도할 겁니다 그죠 막 열심히 막 쫙 하겠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이유가 아니고 어떠한 것이 될 수 있냐면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보죠 성경 말씀에 베드로 전서 3장 7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 시작 나오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하미라 그러면은요 여러분 가운데 이 남편 남자분들 만약에 사업이 부도되는 걸 막고 싶고 지위가 올라가기를 원하시고 하여튼간에 자기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단다면 아내를 어떻게 요즘 대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아내를 귀히 여기면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것이 남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편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는가 남편이 하여튼 남편을 구실을 못한다고 무시하는가 이래가지고 하여튼간에 남편이 꼴보기 싫다 살기 싫다 같이 자기 싫다 코를 너무 곤다 내 말을 안 듣는다 이 아내 너무 늙었다 싫다 자꾸 여러분 이러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도가 상달되려면 비결 중에 하나는요 내 관계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무시하는 이웃이 없는가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좀 이렇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큰 교회 다니면 또 자랑을 해요 참 자랑할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또 아주 또 희한한 곳에서도 자랑하더라고요 또 자기 목사님도 자랑해요 우리 교회 큰 것도 자랑해요 그거요 뭐 내가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권사 아유 그 교회 가면 되지 뭐 큰 교회 그죠 꼭 이게 뭐 멤버십처럼 그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좋긴 좋지만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아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태도 돌아볼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소홀히 여기지 않냐는가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배운 것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소중히 여기고 싶지 않은 때가 있는 것 뭐 아주 비근한 예를 된다면 꼭 우리 성교님들은요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뭘 달라고 그러세요 새벽 기도가 딱 금방 설교 막 한 그 성교사한테 이거 뭐 안 줄 수도 없고 그죠 어느 사람 오면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 그런데요 아 성교사님한테 가면 도움을 준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나한테 와요 안 줄 수도 없잖아 그죠 한 번은 이제 어느 성교님한테 등록금을 줬어요 등록금을 좀 거하게 줬는데 그 다음날 또 오셨어요 등록금은 감사한데 학용품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속으로 항상 성경 충만하면 아휴 또 그런데 항상 성경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성경이 충만한 날은 짜증이 납니다 아 이럴 때 얼른 기도를 해야 되죠 나사르 예수에 오면 짜증의 영 물러갈 죄다 이렇게 제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짜증의 영 내가 애들 키우면서요 우리 아들 아프리카이죠 나보고 엄마 I love you 이 I love you라는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그랬죠 이 녀석아 아 네가 내 마음 속으로 짜증의 영 물러갈 죄다 이 횟수를 네가 알면 너는 까무라질 거다 내가 너를 키우면서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너를 키웠다 이게 여러분 기도는 나는 기도 안 하시는 분 보면 참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을까 대접 기도만 해도 하루가 다 걸리는데 아 저 인간 저 인간 왜 이따 꼴보게 하시는지 그냥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속으로 아니 어저께 등록금을 줬으면 학용품은 지가 좀 알아서 해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등록금 없는 사람이 학용품 값이 있겠어요? 돈이 없는 건 돈이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줄 때 그런 거니 그때 성경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자리 바꿀래? 자리를 바꾼다는 게 뭐냐면요 네가 다니면서 내 딸 등록금 달라고 네가 말하겠냐 이거예요 사실 말씀이 사람이 배역이라는 게 있다 인생이 항상 주는 자리도 아니고 항상 받는 자리도 아니다 주라 그럴 때 잘 주고 받으라 그럴 때 잘 받아라 너 자리 바꿀래? 아닙니다 제가 주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른 쳤죠 나 따라와라 따라와라 이러고 이래서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배운 것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얼마만큼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제가 아예 부엌에다가 붙여놓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코팅을 해가지고 아예 붙여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행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기서 역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역이 저희 집 부엌에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인건비가 싸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받지 마세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아니 내가 이렇게 채소를 사다 놓은 과일이랑 그 다음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유미 왜 집에 채소가 없어요 내가 사놓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딱 하는 말 유니스 제가 주인을 닮아서 내가 주인입니다 주인 닮아서 남들이 뭘 달라고 하면 노를 못해요 그래서 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다 보니까 집에 남는 게 없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요 달라는 것이 큰 게 아니고 감자 하나 양배추 하나 토마토 하나 이런 거 달랐는데 이거 한두 사람이 오면 괜찮는데 계속 오면 또 짜증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예 성경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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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부엌 내 형제 내 부엌 내 부엌에서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토마토 한 개 얻으러 온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잘 여기면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 이러면서 여러분 아멘 하신 여러분 선교사 때 보세요 아멘이 나오는지 대적기도가 나온다니까요 나사렛이 예수 이름으로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한 번은요 저희가 크리스마스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딴에는 정말 선교사로서 기스와일리 아프리카 말로 설교하리라 내가 아프리카 말로 설교한다고 막 외웠어요 달달달달달 막 외우는데 크리스마스 설교니까 뭐겠어요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거였어요 아주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막 하는데 시골에서 저희 동력하시는 전도사님이 애들 4명인가 데리고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토요일날인데 나 설교 준비하는 날이라니까요 열심히 막 외우는데 또 짜증이 또 일어나면서 아니 또 어떻게 먹이고 재우고 애들 또 냄새가 되게 많이 나세요 그래서 내가 아 어떡할까 우리 딸내미가 엄마 오셨는데 씻기고 야 우리 집에 물 잘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지 뭐 내가 또 딴 게 막 익스큐 변명하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 딸은 엄마 내가 다 알려주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누가 물 나오고 걱정하지 말고 그러다가 속으로 우리 집은 도대체 누가 선교사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엄마가 누가 딸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그것도 또 짜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치이가 나보다 더 성숙하면 돼? 안 돼? 내가 엄마인데 어 그래갖고 또 이제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내 딸이 이제 뭐 잘 손님 되죠 하는 순간에 또 성령님이 또 나를 그만두시겠어요 저를 사랑하시는데 야 너 설교자면 뭐라고? 주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 주 예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게끔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그야말로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내주셨는데 나는 이제 구시렁 구시렁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회개했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러 갔어요 이제 주일날 크리스마스 설교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키스완리로 설교를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주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여러분은 예수가 필요하다 아 이렇게 설교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잘못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러분 제가 느낀 것은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날 크리스마스 설교를 다 울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제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여기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커다란 성공입니다 그럴 수 있다 한다면 그게 금방금방 안 보인다니까요 아멘 하기가 쉽지 직접 부닥치면 예수님은 안 보여요 웬수로베이지 이게 왜 예수님을 보이면 우리가 왜 잘 안 하겠어 그죠 하여튼 그래도 우리 삶의 여기 지극히 작은 한 형제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라 그 다음 말씀을 원하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곧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 오신 분들은 또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 알기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소원 성취가 방법이 틀립니다 어떻게 제가 배웠냐면 아프리카에서 이제 마타투라고 마을버스가 있어요 마을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버스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성교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도와달라는 금액이 얼마냐 백만원입니다 여러분 백만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돈이겠지만 나에게도 큰 돈이요 그 사람에게는 더 큰 돈이에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한 달 월급이 2만원입니다 2만원 월급 받는 사람들이 백만원은 엄청난 돈인데 그걸 우리 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상의했어요 여보 도와줄까 말까 이거 사실 우리한테 적은 돈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한번 크게 도와주자 크게 도와주고 작정을 하고 도와줬어요 이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었는데 너무 고마운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밤새도록 우리를 축복기도 하나님 빌 선교사 유니스 선교사 이 부부 도와주세요 그들이 기도하는 건 뭔지 모르지만 도와주세요 그 기도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떠한 접목이 되었냐면 우리도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병이 있을 수 있겠다 병 기도를 채운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니엘기도 21일 작전기도 40일 작전기도 했는데 기도가 딱 응답되려면요 응답되는 그 기도 그러니까 유리병의 주둥아리 불임이라고 하죠 불임 여기가 딱 찰라면 내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구의 기도냐 내가 고마운 사람 내가 고마워서 하나님 저 사람이 뭐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귀에 임장노님 김장노님 이집사님 성도님 자매님 뭐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도와준 분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고마움을 갚을 길이 없어요 제발 저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 그 기도가 이 사람의 나의 기도를 다 하나님이 응답하게끔 하는 마지막 파이널 라인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면 아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기도를 응답받는 그것도 남들을 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를 위한 기도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남을 좀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그런 예화가 있죠 어디 겨울인데 너무 추운 거예요 막 하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추워하는데 그 사람은 누가 넘어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첫 번째 가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아휴 나도 바쁜데 춥고 그냥 지나가버렸어 두 번째 오는 사람은 너무 불쌍하니까 이 사람을 업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앞에 혼자 살겠다고 간 사람은 추워서 얼어 죽어버렸어요 뒤에 낑낑어 힘 있게 그냥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을 메고 왔던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할 때는 죽는 일이 생기고요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남 좀 살리려고 그러다 보면 나도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마인드,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누구를 배려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순애미 여인한테 찾아갔던 엘리사 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오죠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이 그 종을 배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침대, 책상, 촛대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었죠 그렇죠? 있었어요 까먹었네 그래갖고 이제 다 이 사람이 누워있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나를 향한 배려가 세심하다니 주미라도다 종을 부르죠 개하시 여자를 불러라 여자에게 뭘 물어보냐면요 그 컨디션이 이렇습니다 너가 우리를 위한 배려가 너무나 주미라다 이 세심한 배려에 내가 감동을 해서 너에게 묻노니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요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좀 배려해 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뭐가 필요하니? 이러면 우리가 좀 튕겨야 되겠죠 여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 아무것도 없으리라다 그럼 주님이 막 쫓아다니면서 예 말을 해 말을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아니야 내가 정성 표시하고 싶어 말을 해 아 정 그러시면 BMW 하나 주시고 집도 하나 좀 넓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렇게 좀 튕기면서 주님한테 뭘 좀 받아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징징 징징 짜기만 하는지 그냥 달라고 그냥 주님께서 좀 쫓아다니면서 야 말 좀 해 말 아 이렇게 아 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벌써 52분이니까 요즘 제가 아직 겪었던 아주 아주 그냥 끔찍한 일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경악을 불러일으킨 제가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왔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역 쪽입니다 서울역이라 그러니까 내가 홈레스 이게 그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청파동 쪽에 살아요 방 하나 누가 줘가지고 근데 그 횡단보도를 건너야 돼요 서울 아동병원 서울 아동병원 근데 대낮입니다 환한 대낮인데 미국 남자 같아요 근데 여자분은 한국 분이세요 한 40대 초반? 근데 둘이서 뭐 하고 있냐면 한국말에 거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애매모호 미묘할 때 거시기 근데 이 여자분이 서 있는데 남자분이 여자분의 엉덩이에 그 남자의 그 거시기를 어 비벼대는 거예요 대낮에 내가 보면서 어머 미쳤어 나만 그냥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다 눈 보면서 어머 이게 여간빵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미국말 좀 할 줄 압니다 내가 영어로 이제 욕을 이제 하려고 준비됐다가 또 목사인지라 내가 좀 차원을 내려서 경미하게 말했죠 shame on you 이게 뭐냐면 너 창피한 줄 알아라 shame on you 딱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게 뭐 창피한이야 워낙 그 더 열 받았네 그냥 완전히 그냥 아니 근데 내가 집에 가갖고 저것들 그냥 말해 시옷 상것들 같은 일하고 전화 걸어? 경찰 불러? 막 열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내가 기도 주님 왜 내가 저런 것을 막 성경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 미국 이름이 유니스인데 유니스 너 저거 처음 보지 나는 매일 봐 이거 여러분 웃을 일은 사실 아닙니다 매일 봐 그 다음에 너 저거보다 더한 건 나는 봐 성경말씀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은밀한 곳에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너 우리 많은 분들이 야동 야한 동영상 준말이 야동입니다 야동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 은밀한 것을 혼자 보는 것 같지만 주님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때 이 주님의 거룩한 눈이 얼마만큼 부끄러울 것인가 우리가 어디를 가잖아요 내가 혼자 가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듣기에 불편한 것은 우리가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불편함은 내가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내가 그때 주님이 야 난 저보다 더한 걸 매일 같이 봐 더 부끄럽고 더 가증스럽고 더 역겹고 그때 제가 아 주님이 참 불쌍하게 하셨습니다 아 우리 주님 참 불쌍하시구나 나는 거룩하다 할지라도 내 눈은 예수님처럼 거룩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고 이러한 나의 눈에도 이렇게 가증스럽고 역겨운데 주님이 저걸 참으시기에 얼마만큼 힘이 되실까 그러면서 기도하기로 주님 나는 주님의 자존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면서 너무 슬프고 힘들고 마음 아플 때 나를 보시면 그래도 한 녀석은 안 그러는구나 그래도 한 녀석은 나만 바라보고 사는구나 그래도 한 녀석은 그래도 이것저것 다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렇게 사는 녀석이 하나는 있구나 너 나의 자존심이다 내가 하나님 내 자존심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저 치열하게 삽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롤 모델이라 그럽니다 유니스 선교사님 정말 닮고 싶습니다 제가 받는 말이 너무나 자주 듣는 말이 그겁니다 언행 일치하십니다 그러고 한 다음에 내 롤 모델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느 날 나한테 문자 왔습니다 선교사님 부탁이 있어요 제발 넘어지지 말아주세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넘어졌길래 교회에서는 말하잖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사랑 그런데 많은 교회의 큰 목사님들이 왜 넘어져요? 돈 때문에 넘어진다며요 아이들이 뭘 보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거룩하게 살아라? 교회의 목사님들이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을 이야기하고 정결을 이야기하고 누가 쓰러지느냐? 교회의 목사님들이 쓰러집니다 뭐 때문에? 그 놈의 섹스 스캔들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보겠냐고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괴리가 생깁니다 짜증이 생기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이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왜 떠나느냐? 딴 거 아닙니다 본보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요 우리가 어떤 리더가 필요하냐면 젊은 분석이 많이 계시는데 야 너 물에 빠졌니? 나도 빠졌어 너 물 먹니? 나도 물 먹어 너 호프오브? 나도 호프오브 너 고통스럽지? 나도 고통스러워 여러분 공감대 형성이 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카운셀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를 구해낼 수는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내가 물 밖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머리를 잡든지 기절을 시키든지 야 내가 너처럼 이전에는 그러했지만 중독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전 것이 조카도다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너 지금 힘드니? 나도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으면 너를 왜 못 도와주겠니? 하나님 너 구해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요 나도 너처럼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리더 지겹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듯이 너도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리더들을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복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적당히 믿기는 글러버렸습니다 적당히 믿어갖고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탁월하게 거룩해야 됩니다 탁월하게 정직해야 되고 티가 나야 됩니다 한 클라스에서 0점 맞은 애가 나오면 100점을 맞아야지 에브리지가 50입니다 70, 60 갖고는 에브리지 50 올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 땅을 쳐버린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의 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올리려면 적당히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또한 저희들의 생각, 마음의 뜻과 생각들을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자세가 생겨야만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이 얽히고 설킨 죄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정리할 것들은 정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종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